안녕! 여기까지는 까치입니다. 오늘은 이거 짜잔 이거 알죠 저거 좀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러니 바퀴가 더 없어집 짭짭짭 저거 이쪽 먼저 해보자 이거는 이렇게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알죠? 봐봐요 스스로 움직이는 장차 스스로 움직이는 장차 스스로 움직이는 장차 스스로 움직이는 장차 알죠? 그냥 이렇게 해야되고 여기는 싸우는 거게 안 싸우는 거게 합체하는 거에요 합체는 어떻게 하면 이쪽 뒷부분에 이쪽에 있거든요 이거 두개 보이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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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얀 거 있잖아요 이걸로 합체 시킬 수 있어요 먼저 이걸 이 이 이게 좀 불러져 있어서 이거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 봐봐요 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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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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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면 그래요 그러면 뚜둘 빠밤 오른쪽 이제 다 한ter 예 telefon 힘들어 끝 아 아 어떻냐 쫌쫌쫌 친구들이 쫌쫌쫌 죄송합니다 짜잔 이번에는 이 천장 상자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이 상자는 넌 여기 있어 짜잔 얘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오잇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얘는 바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예요 그러면 이거 바퀴 더 만들겠습니다 크크 크흐 귀여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 두개 이쪽에 있는 부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나한테 있길까? 아니다 다른걸 끼자 짜잔 짜잔 이거 갈수있다 아니다 어때요 이거 두개요 알겠습니다 이거 두개를 이쪽 세개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짜잔 짜잔 이거 가세요 어때요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다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빨간색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 노랑색이 여기 이 노랑색이 아니다 아니다 이걸 그냥 빼고 그냥 이걸로 초록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짜잔 짠 여기를 여기 이렇게 여기에 다가 초록색 딱 딱 딱 딱 초록색도 가만합니다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이렇게 가능합니다 어때요 아니 이거는 하얀색을 말고 이거는 다른거로 이거는 말고 말고 이걸로 짜잔 이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다가 뭐랄까 그러면 진짜 멋지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 이에요 여기에다가 뭐랄까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짜잔 이거 봐봐요 아니다 이건 빼고 아니다 그냥 껴 여기에다가 이걸 껍니다 이렇게만 좋을 것 같은 아하하 어이 왜 이렇게 안 터지는거야 이렇게 또 껴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끼기가 더 어려워요 껴다 음 짠 음 뚜두두둔 빼비 비비 빼빌 비비 어 따돌뒠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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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빼고 어 이걸로 짜잔 이거랑 이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하고 이 조그만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을 여기에 또 또 있습니다 또 있고 여기에 뭐야 그 다음에 빨간색이 다 있었네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말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게 제일 긴거 짜잔 짜잔 제일 긴거에요 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빨간색 빨간색이 더 짧아요 봐봐요 이게 더 길어요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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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멋지죠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거는 눈같은 이거를 여기에다가 끼워줍니다 호호호호호 오예 자 이렇게 하고 어 이건 안되겠다 오잇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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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로커시아 아닙니다 탁 호잇 제일 작은 걸 알려드릴게요 제일 작은게 이거요 너무 작아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어때요? 오 좋은데? 너무 좋습니다 저는요 저는요 또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입니다 이번에는 앞에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뒤에 뒤에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까 아 이렇게 짜잔 먼저 이렇게 노란색이 더 있었네요 짜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두개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파란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빨간색 말고 이걸로 빨간색은 한개밖에 없어서 한개밖에 없어서 안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이 파란색 여기에다가 파란색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도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뒤에는 이른무기예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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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이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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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사용이 됐다 이 초록색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노란색 짜잔 이렇게 하면 멋지지 않을까? 잘 생각했냐 이것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완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오오오 당연히 척을 했다 꼭 혼나겠다 이렇게다가 이번에는 하얀색도 있었습니다 하얀색도 조그매요 근데 완전 이거보다는 커요 봐봐요 이게 더 커요 그러니까 하얀색이 더 커요 이렇게 아니다 파란색으로 하려 파란색으로 어떻습니까?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봐봐요 아주 멋지죠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도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떡해 이거 범범베이 있을 것입니다. 봐봐요. 여기에 이걸 봐요. 왜 안켜주는거야? 여기에다가 빼고 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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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초록색 보이죠? 이렇게 하면 왜 제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지금 발살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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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됐다 봐봐요 먼저 이거 두개 합체 골같이 됐죠 여기 아니 이렇게 하는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파란색 아 됐다 레꼬레꼬레꼬 이 세상이 저리 어리로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세상 왜 이렇게 안되면 될거야 오 됐다 아 힘들어 그 다음에 또 제가 뭐라고 했다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파란색을 끼고 있는 중이에요 끼고 있어요 아잇 아우 끼기가 근데 어려워 친구들일 때는 보기에는 안어울것 같지만 어려웁니다 보기에는 쉽지만 진짜로는 얼었습니다 알겠죠 진짜 조금 땀이 났습니다 파란색이 너무 많이 쓰는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파란색이 많이 써야지 제법이지 그래 맛있는거 있나 아닌데 멋있어 지는데 아하 그랬구나 오잇 아 너무 잘 안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노 스탑 기다림 아 인간 이렇게 아 됐다 여기 아니다 이거 말고 하얀색 흐 흠 흐 흐 흐 흐 왜이렇게 안됐을거야 됐다 이제 됐다 어 부서졌다 안돼 우스 안대 아래가 다 부서졌네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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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 우스 우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를 봐봐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로 하려면 동그라미를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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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를 할 수가 있어요 봐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박하면서 딱 돼요 근데 차이는 안됩니다 아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합시다 딱 여기에다가 이걸 깁니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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